자,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이제 딸 있죠? 네. 이 딸로 인해서 우리 언니가 이 딸이요, 참 착했던 딸이야. 맞아요. 참 착했던 딸이고 참 고마웠던 딸이거든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잘 커졌던 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다지 우리 딸한테 많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던 딸이고. 그리고 엄마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키운 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홀로 키웠어야 되거든요, 딸을. 네, 아빠는 외국인이니까 여기 와서 오래 있었거든요. 홀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 엄마들처럼 살뜰히 보살피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키워오고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근데 일반 가정처럼 평홍한 가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랬던 딸인데 이 딸아이가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 많이 바람이 진다 그래요. 그거를 바람이 진다는 거는 그렇지 않았던 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라고 시작은 맞아요. 시작은 재작년부터고요. 작년부터 되게 심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올해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춘기라면 사춘기가 될 거고 응? 네. 이게 180도 변했다 그러죠? 네, 맞아요. 지금 딱 그럴 겁니다, 우리 딸이. 안 그랬어요? 네, 맞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성실했던 딸이고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스스로 알아서 잘 해왔고 예쁘게 잘 커왔고 참 내가 그래도 힘들게 키운 보람이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이 느끼시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아이가 말기도 사춘기 바람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격이에요. 그리고 친구를 무엇보다도 잘못 만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게요. 네.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원래 직성이 성격이 원래 좀 지랄맞고 고집스럽고 못됐고 조금 뭐니 집 밖에 모르고 이랬다면. 우리 아이가 그 친구를 물들인 게 되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던 아이가 질이 나쁜 아이, 이미 질이 나빠져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순진하고 순했던 아이가 글로 이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가 쾌감이 느껴지는 거지, 아이는. 왜? 이때까지는 순정적이고 뭔가 표현한다는 게 참 뭐냐면 어렵던 내가. 그런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구나. 나쁘지 않구나. 나도 힘이 있구나. 그게 나쁜 방법을 안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인함을 자꾸 표현하게 되고, 엄마와 마찰이 자꾸 생기게 되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작년에도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으라 그랬고요. 학교에서 뭐 집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너무 어울린다거나. 네,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거나. 너무 어울리면서 밤늦게 들어온다거나. 네, 가끔씩 밤늦게. 그러면서 좀 문제도 있으라 그랬고요. 작년에도 좀 시끄럽게 지나고 그랬고. 올해는 올 4월달, 4월달부터 뭔가가 친구와의 문제라든지요. 학교에서 문제. 이게 올 4월달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번 달이죠, 저번 달. 10월달, 9, 10월달. 이 시기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들어있어요. 악재가 들어있다는 거는 뭔가 한 게 같이 어울리면서 하던 것이 내 혼자 독박 쓰게 되는. 지금 얘가 7월달, 7월달에 소녀원들과 있다가 처음에는 한 겨울로 있다가 또 좀 더 있어갖고 지금은 좀 디딘터라고 하나만 그런 시설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4월달부터 그랬죠. 4월달에 일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7월달에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7월달에 소녀원은 있었겠죠, 그렇죠. 3개월 있었다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7월달, 8, 9월달, 9월달, 10월달 넘어오면서부터 되게 악재가 들어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소녀원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졌어요가 되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달라졌어요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폭력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네, 맞아요. 폭력 때문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감성이라든지 예민하고 순종적인 것 같으면서 기쁜 기질이라든지 사주에 보면은 사춘기 바람을 많이 켰게 되는 게 사주에도 들어와 보여요. 그게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그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네 같은 만신네 집에 와서 사주를 조금 빌어내고 무지게 좀 만들어주고 강한 거는 조금 낮춰주고 약한 거는 저도 올려주고 평균치로 만들어 좀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전혀 그런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이런데 뭐 관심이 그다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물 건너서 오시다 보니까 더 이런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토속 문화에 대한 이런 것도 관심이 더 없으셨을 거고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가 겪어야 될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내 사주에 들어있는 바람이 져야 돼. 바람이 진다는 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나부끼고 먼지도 나오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그런 기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바람이 잠재워지려고 하면은 24살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참 길죠? 24살 이전까지는요. 이 아이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이라 그러면은 20살까지, 21살까지는 엄마가 참 이 아이 뒷바라지 않느라고 정신 없을 겁니다. 21살 때까지 이 아이 뒷바라지 않다고 정신 없을 거고 21살이 지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잠잠해지는 건 있을 거예요. 잠잠해지는 건 있지만 24살 때까지는 엄마가 그만큼 옆에서 서브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지켜봐야 된다든지 걱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살 때, 20살에서 21살 넘어가면서 좀 꺾이고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꺾이면서 24살이 되어야지 완전히 좀 꺾여요. 그 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공을 들여놓는다거나 빌어놓은 흔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힘이 이게 절제라는 게 절제라는 운이 있어줘야 되는데 확 솟구칠 때는 이 절제를 시켜주는 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운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솟구쳐요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 엄마가 조금 우리 아이를요 솔직히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일 때는요 조금 손을 떼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내가 손을 어떻게 델래 해도 떨어져 있는 그거니까 그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자기하고 조금만 자기 안 좋거나 자기한테 생각하고 틀리고 나를 생각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면은 자해하는 거기가 자꾸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 그게 문제예요 엄마. 그 자해하고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압니다 자해하게 되면 걱정은 되죠. 하지만 거기에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너무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그걸 더 이용을 해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걸 반대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한다고. 제 말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엄마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런 단호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좀. 술에 술 탄듯 물에 못 탄듯 아이한테 너무 이끌려가는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자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해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윽박질러고 엄마랑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딸래미가 하도 나를 들뽑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또 안 된다 해놓고 들어줘요. 네. 맞아요. 그래놓고 또 다음에도 윽박질러. 엄마가 안 된다 해. 지 성질에 지가 엄마가 그걸 눌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 성질에 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해하니까 엄마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승질내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빠르구나 싶어서 이제 그 자해로 넘어간 겁니다. 자, 부모는요. 때로는요. 모진 부모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소녀원도 가고 학교 논란도 있고 저도 딸을 키우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도 뭐 영상을 찍겠지만 저도 저의 딸 애기가 학폭이 열렸어요. 그게요. 예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아이한테 무수히 경고를 줬지만 때로는 아이들이요. 부모 그늘에 부모 이게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방법을 선택한 게 한번 뒤빠져봐. 네가 한번 경험해봐 해서 내 경고를 무시하다 보니까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모의 그거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입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모진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딱 발생이 되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학폭이를 열린 거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왜? 이 아이한테 이 상황에서 무한한 경고를 주고 싶었어요. 아니라는 걸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부모가 하는데도 이 아이가 제재가 되지 않을 때는 그보다 더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법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절제를 못 시켜줬어요. 우리 아이한테. 저도 그렇게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니까 우리 딸아이한테만 나쁘다고 지책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점을 보러 오셨고 우리가 뭐 귀신이라든지 뭐 조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귀신과 조상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부터 깨워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자해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저도 그거를. 하나는 주세요. 공감은 해주세요. 마음에 공감은 해주시되 하지만 자해를 한다고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그거는 단호하게 끝까지 단호하게 가셔야 돼요. 마음 아프잖아요. 자해를 하고 하면. 어느 부모가 참 저도 아무리 독한 부모라도 그건 못 참고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는 주세요. 울어도 주고 마음을 서로 쓸어봐주고 서로 공감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엄마는 못 해줘. 라고 끝까지 안되는 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가셔야 돼요. 다시 다시. 언제까지 엄마가 이 아이 밑근육 다 닦아줘야 돼.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진짜로 변해져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변합니다. 엄마가 변하지 않은 이상 안 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제 말이 틀렸어요. 미안은 하대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게 저 먼저예요. 부딪혀도 보고. 당해도 보고. 아파도 보고. 쓰라려도 보고. 또 만족감도 해보고. 자존감도 높여보고. 송치관도 높여오고. 스스로를 뭔가를 찾게끔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많이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아이가 다 산 게 아니에요. 엄마. 아직 17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인생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기 때 우리 엄마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밝지는 않아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엄마가 먼저 변해야 되고요. 우리 엄마가 변함으로써 그 시간이요. 이만큼 17살 때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변하지는 않아요.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엄마가 딸아이를 설득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끝까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이미 소녀만 갔다 왔어. 한 번 더 가는 건 뭔 문제야. 엄마.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조건을 다 들어주게 되면요. 엄마는 평생 이 아이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독립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수순이 되게 되면 독립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요. 그걸 빨리 겪으면 빨리 겪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아이가 어리지만 겪게끔 만든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시는 손님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끝에 우리 아이도 바뀌려지는 거고요. 달라지는 겁니다. 좀 모진 부모가 되세요. 모진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모진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한 애가 자기도 나이 등 보면 달라지겠지. 지도 늦게 보면 달라지겠지. 아니요. 부모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예요. 제가 애들 뭐 휘어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게 문제라고요. 엄마. 단원 엄마가 되지 못해서 엄마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물론 백프로 엄마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호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단호한 엄마가 돼야 돼요. 정을 줄 때 사랑을 줄 때 천연 사랑을 주되 단호한 엄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 사춘기 때 내버려 둘 때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풀이하게 딱 펼쳐놔야 돼요. 하지만 다 잡을 때는요. 아무리 사춘기라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저도 저 딸아이가 학폭이 열리면서 사춘기예요. 우리 딸아이도.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폭이 열린 게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겪어도 봤고 본인도.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의 행동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 아이의 상황을 무마시켜주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그죠? 네. 아니죠. 그렇게 했을 게 아니라 네가 겪은 일을 하니까 엄마는 어른들끼리 만나서 어른들과 사과할 거나 하지만 너는 친구들과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 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부모님도 상처를 받았어. 부모님들한테도 네가 잘못하면 사과를 하게끔 만들어주셨어야죠. 내 아이 가슴 아프고 내 아이가 놀랬을까봐 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넌 너의 무안은 너의 편이긴 하지만 네가 잘못한 부분은 네가 사과를 하고 네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계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셨잖아요. 내 아이 어떻게 챙기기 바쁘셨잖아요. 이거 무마시키기 바쁘셨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엄마. 네가 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사랑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지금 현재 성편이 넉넉해서 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형 편이 넉넉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 다 들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버거운데 크면 클수록 그 문제 일으키는 돈은 더 커질 건데 어떻게 다 하실 거냐고 엄마도 엄마 역량이 안 돼요. 그러면 엄마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도 바뀌기 바라셔야 됩니다. 그 소녀는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들어가 네가 할 책임은 다 하고 와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네가 소녀는 들어갔다 와서 그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한테 네가 사과는 해야 돼.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적으로 사과는 해야 된다. 그것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간과 안 어울리고 살 수는 없어요. 저승에 가지 않는 이상 사람과 어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인간과에 대해야 할 때는 어떤지 그 예의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알려는 줘요. 그리고 일이 있게 되면 사과도 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사과를 다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그 계기로 해가지고 변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다시 자기한테 안 좋으면 화를 확 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부딪히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엄마도요. 쓰잘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요. 쓰잘때문에 잔소리가 많으니까 쓰잘때문에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큰일에만 단호하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만 가르치십시오. 자잘하게 부딪히면요. 큰일에도 더 부딪혀요. 자잘하게 될 수 있으면 풀어주는 주대 큰 잘못을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머리 다 큰 애를 어떻게 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아직 어린애들보다는.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가 더 강해져야 되고 엄마가 단호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사랑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엄마의 역할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엄마가 달라졌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적인 기류도 조금 만전을 주셔야 됩니다. 기운적인 기류도 이 아이가 바람에 지금 해오리를 친다 그러면 해오리 중심은 조용해요. 원래 겉에 갈수록 갈수록 강해지는 거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즌에 해오리 중심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해오리 중심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 강해지죠. 그러면 여기 완전히 다 빠져나오는 시기가 24살입니다. 그러면 24살까지는 그 해오리 중심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 위주로 그러면 이 운을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비교를 해보자면 그 운을 엄마가 조금 만져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는 이 안 좋은 운대를 낮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기운을 조금 터더 올려서 조금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중심을 잡고 싶어도 이런 운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운대를 조금 잡아주므로서 얘 마음 중심도 좀 잡고 마음도 잡고 직성바람 천성 가지고 있는 성격 이 바람도 조금 잠재우고 그러면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바람 마음을 못 잡고 있다. 그러고 우리 엄마니도 하는 일에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첫날 만날 아이 걱정 이것 때문에 잠을 자도 단잠은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모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안 가지 걱정이 다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 죄랍니다. 죄가 많아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팔자에 내가 살아온 팔자 자체가 기류가 원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 많았던 사주의 우리 엄마도 고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 팔자를 너무 탓하지는 마시고 조금은 이 시기를 잘 넘겨봐야지 내가 생각을 조금만 변하시게 되면요. 좋은 시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온다 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물에서 스물한 살 넘어가야지 그래도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때까지는 조금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공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 1위가 전부 다 중학교 때 1위거든요. 딱 1년 사이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지도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와서는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애도 자기도 속상한 면도 있고 저도 지금 애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중학교 때 자기가 저 지조인 그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고 재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작년이 제일 힘들었고요. 올해 들어오면서 또 악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일에 이래 엮여서 들어간 거고 올해는 그냥 꼬박 넘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만신내 집에 가서 공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아요. 공을 들인다는 거는 조금 부닥거리를 하든 아니면 조그맣게 정성이라도 들여서 조금 사조를 빌어내주든 조금 빌어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 잡는 것이 빠른 실내로 빨리 들어오게 되고 지도 지 스스로도 마음 잡는 게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24살 이후로는 마음을 또 많이 잡는 것도 있으니까 이 시기를 좀 잘 넘겨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를 제대로 못 넘기게 되면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엄마가 조금 단호한 엄마가 되시고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되시고 사랑을 주는 것과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